제가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에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일본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했는데요. 일본은 오랫동안 제로금리 정책을 쓰고 시장에서 채권을 사주고 이런 정책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일본은행은 그 완화적인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이 75BP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행만 유독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오전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위로가 될 얘기 중에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 중앙은행의 이런 실패, 그런 것이 비트코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은 2022년 6월 17일 오후 3시 11분에 제가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오후에 일정이 하나 생겨서 녹화로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요일이어가지고 다들 퇴근 무렵에 방송을 듣게 되실 텐데요. 우선은 중앙은행, 일본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이 바람에 지금 일본의 국채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난리를 쳤는데 엔화는 지금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지고 있죠. 달러당 134엔 이러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지나서 140엔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 문제도 있고 이런 거죠. 복잡하게. 그런데 왜 일본은행은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2% 정도에서 안정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도 물가가 좀 올라가지고 물가가 지금 2%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물가가 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려고 하는 일본은행의 정책에 성공을 한 건데 너무 그 속도가 빠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제는 좀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은행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우선 표면적으로는 아직 물가가 2%에서 계속해서 안정되고 있지 않다.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엔화 약세를 이용해서 경기가 부양되도록, 더 경기가 부양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러게 이제 수출이 늘어나게 되죠. 엔화가 약세니까.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작용을 하거든요. 엔화가 약세가 되고 일본이 금리가 이제 계속 제로 상태면. 근데 사실 더 큰 이유는 일본은행의 금리를 올리면 큰일이 나요. 일본이 지금 정부가 발행해 놓은 국채가 GDP 대비 200%가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부르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말해 약으로 치면 스퀴즈에 걸리는 거예요.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금리를 올리면. 그래서 지금 일본은행의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또 정치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어요. 지금 일본은 아베 전 총리가 물러났지만 뒤에서 다 이걸 핸들링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베 정권이 기본적으로 엔화를 약하게 만드는 걸 기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리도 이거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행도 어떤 정치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물론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게 맞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금리를 동결하는. 다른 전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행만 지금 제자리거림을 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만능인 것 같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속된 말로 좀 바보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 그대로 뒀다가 그게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고 경기가 좀 꺾여가지고 문제가 될 때는 뒤늦게 움직여가지고 지금 일본은행처럼 미국은 장기간 저성장이니까 부랴부랴 금리를 내렸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가 터졌을 때 왜 우리는 중앙은행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려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게 사실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게 잘 버텨왔고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힘을 발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봐라 중앙은행 능력 없지 않냐 연준도 지금 뭐하는 짓이냐 저게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지금 부랴부랴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고 일본은행 봐라 지금 금리도 제대로 못 올리고 있고 엔화를 엄청나게 찍어대가지고 일본 정부는 지금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면 휘청휘청할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통화가 필요하고 그게 비트코인이다 이제 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죠.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은 제가 따로 한번 다른 시간에 한번 찬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시장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요. 이더리움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할텐데요. 이더리움과 ST이더리움의 유동성 불균형 현상이 아직도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브 프로토컬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더 하나와 ST이더와 이더의 교환 비율이 1대 0.35, 0.935 이 정도거든요. 여전히 이 유동성 불에서 ST이더가 더 많아요. 한 4배 정도가 많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4분의 1인데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ST이더를 계속 팔려고 하는 압력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는 한 시장에 안정되기가 어렵죠.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 왜 이더리움이 이런 지경에 도달하게 됐는가. 이건 블룸버그에서 제가 가지고 온 도표인데요. 리더 플랫폼에서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 그거를 ST이더로 바꿔주죠. 이 예치는 뭐냐면 이더리움 2.0으로 바꾸는 거를 대비해서 POS로 갈 거니까 여기다 예치를 하면 그 POS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예치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건데 이거는 언제 풀리냐면 이더리움 2.0이 완성이 돼야만 풀리는 거라서 돈이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묶인 돈을 유동성을 주려고 ST이더라는 걸 주고 나중에 이 ST이더를 다시 갖고 오면 1대1로 바꿔줄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레버리지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예치를 해놓고 ST이더를 받아가지고 아베 같은 데 에이브 같은 데 가서 다시 이걸 담보로 대출을 또 이더를 받아서 또 예치를 하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면 뻥튀기가 되겠죠.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가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매도 압력이 생기니까 앱 같은 데서는 그러면 담보비율을 충족을 하지 않으면 청산이 될 위기에 있으니까 빨리 ST이더를 어떤 방식으로든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리더에서는 이더리움을 안 주니까 이더리움 2.0이 될 때까지는 이 돈이 묶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ST이더리움을 이더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브 같은 데 가서 이걸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도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 이거는 테라 사태 이후에 세시우스 문제라든가 또 3LO 캐피탈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만든 거에서 오는 스퀴즈에 걸려버린 거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담보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게 가속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3LO 캐피탈은 지금 부인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저 그 사람 몰라요. 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아무 돈거래한 거 없어요. 라고 하는 부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3LO 캐피탈이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그 3LO 캐피탈의 포트폴리오들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면 메인넷 쪽에 아발란체에도 투자를 하고 물론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이더리움, 쿠사마, 니어 프로토콜, 폴카다, 솔라나, 테라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은 데가 없죠. 그리고 디파이 쪽에서도 여기 보면 아베도 있고 저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익숙한 걸로 보면 우캐피탈도 있고 리더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리더도 있고 카이버 네트워크 이런 데도 있어요. DYDX도 있고 이건 탈중앙 거래소잖아요. 그리고 디파이이기도 하죠. 그런 데에다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중앙화 C파이 쪽에서는 블록파이에도 투자를 했고 데리빗도 투자를 해놓고 막 이랬어요. 게임 쪽에서는 엑시 인피니티도 보이고 막 이러네요. 여기저기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소문이 도냐면 얘네들이 3LO 캐피탈이 투자를 하면서 니네들 트레저리 운용을 내가 대신해줄게 나한테 계좌를 맡겨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LO 캐피탈이 지금 청산 직전이잖아요. 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 여기다가 계좌 운영을 맡겼던 곳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도니까 너도 나도 나서서 우리 거기랑 거래 안 했어요.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요. 아발란츠는 부인을 했고 우우 네트워크도 그런 부인을 했고 여기저기서 우리 몰라요. 이 사람 DYDX도 부인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투자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정말 그 계좌 그 트레저리 운영권을 뭐 3LO 캐피탈이 갖고 있어서 그걸 들어먹었다고 할지라도 바깥에도 얘기 못하지. 내가 돈을 날려먹었는데 그게 3LO 캐피탈 때문에 날려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 프로젝트가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되고 특히 블록파일 같은 데는 대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 3LO 캐피탈에 돈 빌려준 거 있는데요. 그거 청산시켰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보가 추가담보가 안 들어와가지고 청산시켜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블록파일이 대표적으로 셀시우스랑 같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거든요. 여기 이제 블록파일은 지금 SEC에 걸려가지고 벌금도 내야 되고 돈이 빠져나갈지도 모르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부인하는 거죠. 3LO 캐피탈 청산시켰다.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배신하는 거야. 배신. 다 죽을 수 없으니까 나는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렴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야 누가 누구랑 거래했는데 누가 들어먹었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한 거야. 어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괜찮아요. 저희 고객 자세를 안전해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부인하는 거죠. 부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기한 얘기는 정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양반이 누구냐면 한때 지금 뉴욕 사교계를 들었다 놨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에나소로킨이라고 이름이 원래 본명이 에나소로킨인데 활동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 아가씨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자기가 독일 출신인데 사실은 내가 러시아의 상속녀다. 그래갖고 뉴욕에 아주 고급 사교계를 돌아다녔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귄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내가 곧 갚을 테니까 얼마 좀 빌려줘. 근데 빌려주는 단위가 장난이 아니었겠지.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한 건 맞는데 독일 사람도 아니었고 뭐 하여튼 러시아 출신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기죄로. 그런데 이 아가씨가 영특하게도 영특하게? 영악하게도 자기와 관련된 NFT를 10개를 만들어서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 NFT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감옥에서 자기하고 접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NFT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MBC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물론 그런 건 있지. 아주 아주 엄청난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서전을 쓰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좋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그 자서전이 또 잘 팔려요. 그러면 이제 인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법도 있냐면 범죄 행위와 관련된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몰수하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에나소로킬이라는 이 아가씨가 NFT가 정말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팔려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미국 정부가 압수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 기술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거고 비트코인이 거기서 파생해서 지금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걸 만들었고 그게 NFT 디파이 이런 걸로 갔는데 디파이는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흔들흔들 하고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NFT 재밌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좀 황당한 NFT도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이것도 좀 주시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제롬팔 의장이 미국 시간으로 8시 45분에 워싱턴 시간으로 8시 45분에 연설을 하나 합니다. 근데 연설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국제사회에서 달러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달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제롬팔 의장이 연설을 한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반 9시 45분이겠네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연준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오늘 밤에 있는 이 연설 봐주시고 또 뭐 쿼드로블 미칭데이 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리고 미국은 다음주 월요일 휴장입니다. 휴장 노예해방기념일 뭐 그래가지고 원래 노예해방기념일이 6월 19일인데 대체공휴일이 돼가지고 6월 20일 날 미국 중시가 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동안 쉬거든요. 그러니까 연휴가 길어지면 또 꼭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밤 이거 관찰을 잘 하시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미국 시장은 쉬니까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클로스 101하고 준비 중인 강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모멘토스단 뉴스에서 NFT와 관련된 그 토론을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범죄자가 NFT를 발행하기도 하고 뭐 이런 세상인데 과연 새로운 NFT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그 NFT 관련 행사에 저희 패널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커먼컴퓨터의 김민현 대표 특히 이제 거기 다녀오실 텐데 다녀오시면 그 얘기를 묶어가지고 같이 과연 NFT는 허상인가 뭔가 미래의 자산인가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 녹화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밤에 그 연준 의장도 뭐 연설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긴장도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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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